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하반기 정기 인사가 공직 내부의 신뢰와 소통을 무너뜨렸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신설된 공약 이행 TF단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강임준 시장 캠프 인사로 채워졌고 단장 역시 내정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서실장 직급을 당초 약속한 7급이 아닌 6급으로 발령해 권력화를 차단하겠다던 시장의 말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전북권 뉴스